안녕하세요! 레이디즈 워드입니다! 쇼가 시작됩니다! 제가 할머니고요 아빠 저는 큰딸 엄마 영양사입니다 요즘 이 사람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닮은 꼴스타가 있다면? 저는 안소희 선배님이랑 유희 선배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은? 다이어트를 한지 정말 3... 얼마가 됐죠? 4,5달 동안 정말... 저 힘들어요 지금 당장 양념치킨과 고구마 피자를 먹고 싶습니다 고구마 피자를 먹고 싶습니다 고구마 피자 지금 마음속에 매일 생각하고 꿈에도 나오고 제가 피자를 정말 안좋았는데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고구마 피자를 갈릭 디피스 소스에 찍어서 입에 넣으면 녹아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홈쇼핑하시는 건가요? 오늘 우리 강의 29,900원에 모십니다 고구마 피자라 양념치킨 제 선물 중 가장 쇼킹했던 선물은 무엇? 지금 무릎둔한 마음으로 침대에 앉아서 딱 풀어서 열어둔 뭘까? 언니를 받았다 짜잔! 사랑을 봤을 때 레몬이 레몬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백을 쓰고 있으면 가끔씩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쿨해서 펄펄하고 별명이 김쿨이에요 김쿨이거든요 저희는 별명도 김쿨이고 팬분들도 준희를 김쿨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팬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세일러문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세일러문 피규어랑 세일러문 인형들을 선물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컬렉션이 싸움하고 있어요 왜? 왜? 멤버들은 창피하더라고요 이러다 유니폼까지 사가지고 집에서 잠옷으로 입은 거 같아요 진짜 진짜 그러고 싶어요 진짜 창피하진 않아요 창피하지마 세일러문은 엘씨 러브 소정 애슐리 세일러문으로 변신을 시도할 것 같다 아 이거는 술 안 칠해도 맨날 하는 거고 뭐 꿈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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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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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까도 이 형에 게임을 했는데 꿈 kinda fashion 꿈 그린다 그리.- 오 오 마이 갓, 아니요. 표정이 확 확 트위가 나네. 오 마이 갓, 아니요. 근데 좀 은비가 짜증나게 한다. 그녀는 stop, hit me up. 무슨 뜻이야, 은비 저리 꺼져. 네, 네, 네.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해 그대 떠나보낸 내 두 눈에 어둠이 다가와 또 날 또 날 저 중간에 빡 진짜. 아 지금 너무 좋았는데. 아니 도움에도 박스 뜰 게 없잖아. 아 이거 어디 어떻게 써! 아 그 그거. 아 좋았는데! 저기 위자만. 여기가 자식의 사이로. 팔판까지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거 저기 비행기 의자인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네. 괜찮죠? 야 이거 왜 이 상탈까진? 네! 아 여기 이렇게 딱 돌리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런거 네 준희 형 만져볼래? 만져봐요 모실게요 네? 여기 옆에 그를 태워 엉덩이가 너무 커서 그럼 들어 안 볼게요 소정이 언니 소정이랑 한번 들어갈까요? 애기인데? 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모실게요 자 뒤로 좀 눈시켜요 자 머리카락 주세요 샴푸! 샴푸 언니 샴푸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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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언니 어깨 마사지 좀 해드려라 오랜만에 오셨는데 두피 마사지 누가 컷 할만한 진짜 잘 만들었네 네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짝꿍 할만한 마사지 하하하하 아 아 네 너무하세요 아 느낌인데 우리 느낌은 아니다. 야 음악이 좀 느려야 돼. 음악이 느려야 돼. 느린 거라 좀 느린 거. 오베라 좀 봐 오베라. 오베라 오베라. 아 이거 너무 빨라 음악이. 오베라. 오베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안 돼. 정머리 꼬지마. 도 praticamentegli Brenda 그 scanner. 빨라 아 Pumpkin. 로마 Roll Day. 로마 Rollνο deed young baby. 아 가위바위보 북 찝찝 북 봄딱 봤다 와 우 미쳤어 가위바위보 위ẽ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빡! 빡! 저는 프라푸치노를 선택했는데요. 프라푸치노를 선택한 당신은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베로 베이비야 진짜 이거 안 먹어! 진짜 너무 달콤해! 아 진짜 친구들 못해 이거 안 먹어! 미세야 좀 불 좀 꾸준히 안 돼? 내 방등이 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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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취하는 일이야! 아 불 끄는 거 아니었어! 나 자는데 통화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쭈! 우쭈! 우쭈쭈! 다 해볼까? 뭐요? 나 못하려고 그래!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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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좋아하는 꿀준이에요? 꿀준이예요? 꿀준이씨! 꿀준이씨는 떡볶이집 알바생인데 떡볶이 만드는 독점 집어먹다 불려서 짤리고 있게 구겨있을 때 알거든요! 모르겠어요! 잘어울려 잘어울려 trotzdem lijarp. 아 근데 너무ㅋㅋㅋㅋ 너무 속타하고 뭔가 좀 와하다 테인닌 pants 패지멀니 Vergleich Troji 마니저 오빠가 저희한테 막말해도 되는 거예요 오빠두 매니저 안했으면 아마 그냥 집에서 남물먹고 있는 백수였음 sup 오빠도 의리 없었으면 크리스티나 씨, 남편의 초딩사님 어떠셨어요? 초딩사! 보자마자 좋았어! 일단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벌려서 바닥을 한 번, 어깨 한 번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양손을 쭉 펴고 내 남자의 어깨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쭈욱! 또 하나의 중국인, 법,ização. 이곳에서 뽀뽀해 주세요 Rendezvous! Layer vs 첫fully uncłopie KISS Mt. 히쳐 거기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죠? 너도 그만해! 보자마하니까! desert movie 진짜 잘은 날 것 같네요 우리 둘이 가자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하나하나 달라가지고 다시 4번 태어나서 한 명씩 사귀던가 아니면 이제 기관왕부터 헤어지는 사귀던가 그런가 다시 한 번 사귀보고 싶어요 저는 멋있어?